제 예전에 요즘은 품절돼서 다시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말씀만 이렇게 쓰고 사실은 작년에 못 썼어요. 그래서 몇 년째가 참 부끄러운데 오늘 가져온 것들도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조선 선비 책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선 선비 책에 원래 있었고요. 예전 이런 그림은 새로 이번에 제가 추가했습니다. 성악 10도에 있는 거 이거 유튜브 강의 다 있어요. 성악 10도 심통성정도 퇴계 선생의 이게 이제 이 앞에 거는 중국학자 선비가 하신 거고 이 뒤에는 퇴계 선생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더 풍부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책 규모를 넓게 잡다 보니까 저도 지금 딱 시간을 못 내가지고 책이 좀 멈춰있는 책이 조선 선비들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 책 그게 이제 절판됐고 그걸 제가 새로 수정하는 책이 그래서 제목은 좀 다르게 나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조선 선비에게 배우는 철학의 지혜나 이런 느낌으로 그때는 마음챙김에 주력했는데 이번에 제가 버전을 바꾸면서 양심 철학 왜냐하면 마음챙김은 다른 데서도 배울 수 있는데 이니에이지 양심 철학은요. 이거는 요즘 제가 학당에서 강조하는 구공의 핵심이잖아요. 아시겠죠? 그 참나 알고 참나에 늘 깨어있고 참나가 공적 영지인 줄 알고 이것만 알고 살아도 얼마나 좋으니까 그러면 이게 아공, 법공 정도 깨치면 이 정도 알거든요. 그렇죠? 현상계가 이 공적 영지에서 나왔다. 그럼 이것만 알아도 좋은데 이 안에 육바람이 있다. 양심의 근본 원리가 있다. 우주의 근본 원리가 있어서 이 원리대로 우주가 다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단계. 이건 철학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그 전에는 명상가에 가까웠다면 이제 구공부터는 철학자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사실 그 전도 철학자죠. 이미 우주가 내 마음에서 나왔다. 이거 엄청난 철학이죠. 철학자인데 본격적 철학자의 자세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구공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가 무슨 공식으로 굴러가는지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걸요? 수많은 고승들 강의 듣고 해도요. 일체가 참나로부터 나왔다. 이 정도 하면 제일 센 얘기입니다. 어떤 원리로 나왔다.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철학에선 약하신 거예요. 철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대로 나오지. 그냥 내 마음에서 나왔다. 그런데 왜 우주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답을 못 합니다. 나와보니 그렇더라. 이런 얘기밖에 못 해요. 왜? 공적 영지밖에 모르니까. 텅 빈 자리에서 왜 우주 이런 삼라만상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우주의 질서정연함은 못 읽어내고 못 다루게 되고 그냥 뭐라고 그래요? 돌을 얻어서 뭐 하십니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래. 그건 금수도 다 그건 해요. 난 금수보다 나아. 난 깨어서 해. 금수도 깨어서 먹어요. 우리보다 더 깨어서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망상이 심해요. 뇌 용량이 좋아서 망상이 심해요. 그 친구들은 뇌 용량이 딸려서요. 그 순간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짐승 키울 때 여러분보다 낫죠? 순간을 살잖아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은 순간을 살려고 막 노력해요. 벽에 써붙여야 돼요. 순간을 살자. 오늘에 집중하자. 왜? 안 돼요. 집중이. 밥 먹을 때 오후만 한 번. 인생을 한 번 삽니다. 밥 한 번 먹는 순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군. 그런데 개, 돼지들은 어때요? 짐승들은. 순간. 금방 또 잊어먹고 또 순간. 부럽죠. 그러면은. 순간을 사는 거고. 늘 평정심을 갖고 있잖아요. 얘네를 정신병도 앓고 다 그럽니다만. 인간에 비해서. 순간을 사니까. 막 과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이 더 적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동물농장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랑 또 달라요. 아무튼 그 맛이.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저기 산에 가서 고양이 한 번 보세요. 여유로운 모습. 배 깔고 누워있는 모습 보면 아마 여러분. 성자 같을걸요. 이 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불성이 없나요?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별 망상 없이 그냥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은 공부하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몰라 몰라 해가지고. 겨우 그 이런 봄날 햇볕 즐기는 고향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말이 졸리면 내가 잘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나 이제 공정적인 줄 알았어. 나 이제 망상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됐어.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원래 애초에 망상 적은 존재들은 그러면 도인이겠네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우주 돌아가는 원리를 알까요? 다른 얘기죠. 이 정도 다른 얘기예요. 철학을 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은 그래서 그 동양에서 철학을 이학이라고 그랬죠. 조선시대 때 이학 아니면 도학. 이제 이걸 철학으로 번역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학이나 도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도학 그러면 유불선 다 도학이라고 그랬고요. 이학 그러면 이제 성리학자들이 특히 성나라 때 이후 철학자들은 이학이라는 말을 좋아했죠. 그런데 같은 뜻이에요. 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도를 이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지겹잖아요. 도 그러면 벌써 이게 유도불도 막 있는데 이 그러면 이게 유학이 주로 썼기 때문에 이학 이런 말 좋아했는데 애초에 들어가면 이이라는 말도 어디서 원래 유교에 있었는데 누가 자극해서 이 말을 더 써요. 불교가 자극해서 이 말을 더 쓰게 된 거라 다 영향 속에 있어요. 독자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도리는 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서상경에서. 그런데 이제 시대에 따라 불교도 진리를 이라고 불렀잖아요. 강나라 때 성나라 때. 그러니까 유교도 우리도 이 있다. 우리가 더 잘한다 하면서 나온 거예요. 다 영향 속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관한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원래 그러면 이런 말들이 그러면 불교에서 가져왔냐. 아니에요. 원래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 저쪽도 쓰네. 그러면 우리도. 그러니까 진리를 표현할 때 저쪽이 이라는 말로 표현하네. 이사 무예법계. 이법계. 그러죠. 진리의 세계를 이라고 표현했어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그게 유행하던 시절이니까 이사. 그럼 우리는 이기. 원리와 기운을 얘기하겠다. 원리는 우리가 더 전공이야. 이런 자부심에서 나왔겠지만 아무튼 영향 속에서 나온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항상 뭐가 나올 때는요. 내 안에 원인도 있지만요. 또 자극해 주는 게 있을 때 나와요. 저도 그래요. 제 강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시대시대 그리고 저한테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또 이 시대에 더 뭘 어느 가치를 충시하느냐에 따라서 또 저도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내놓게 되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시대를. 제가 몰입책 쓴 게 그래서 쓴 거거든요. 다 몰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뭐 마음챙김이나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다 몰입이라고 해야 알아들으니까 몰입책을 쓴 거예요. 마음챙김 책을 처음에 썼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몰입 그러면 쉽게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몰입책을 제가 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몰입을 급조해낸 건 아닌데 그런 용어로 소통해야 소통이 쉬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가 진리를 원리로 부르면서 도로 진리를 다 대표하던 전통에서 또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학, 이학이 다른 건 아닙니다. 다 우주 원리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도 이 원리의 세계 이 공적영지 안에 만법을 다스리는 원리가 다 갖춰져 있다. 이런 거 다 있죠. 이 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육군이 작동되죠. 육바라밀도 나오고 육군이 나오고 다 여기서 나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작동하려면요. 공적영지에서 이미 CR이 없는데 어떻게 작동하자마자 여러분이 여러분 참나 안에 원리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한 생각 일으키자마자 거기 육군이 딱 질서정연하게 펼쳐지냐고요. 보는 건 보는 거대로 듣는 건 듣는 건 자기 영역 딱 구축해가지고 작동이 시작되냐고 말이 안 되죠. 애고가 모르는 거지 참나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나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진리를 애고가 알아내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영지까지 알아냈다고 대단하신 거지만 공적영지에서 우주가 나오는 것까지 알아냈다고 대단하신 거지만 좀 더 알아내시지 않으면 그걸로는 좀 아쉽죠. 그래서 제가 유교 선비들을 강조한 것도 조선왕조 500년간 여러분 우리 마음의 구조를 유교 선비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견성을 해야만 화두선을 잡아야만 알 수 있다라고 불교인들은 생각할 수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만나야지 무슨 성리학 공부한다고 양심을 안다고 그걸 알까 다 그게 그런 거 다 망상입니다. 자기의 어떤 좁은 견해에서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종교 불문하고 제가 저는 종교 없잖아요. 종교 불문하고 제가 똑같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각각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허무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럴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더 공부하세요. 그냥 그러면 자기 것도 더 알아집니다. 재미있어요. 남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이해하게 돼요. 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남도 이해하게 되고요. 남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도 보입니다. 내가 나를 다시 보게 돼. 이게 진짜 우주는 나와 남이 함께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비교를 막 해드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그림 하나 보실래요? 율곡이 도넛을 그려놨죠. 율곡전서에 있는 겁니다. 보이세요? 도넛. 거기다가 지금 제식으로 써볼게요. 인, 의, 예, 지 그리고 목, 금, 화, 토 한자로 써 있습니다. 여기는 심, 이거는 본성, 이거는 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순수 원리의 세계 여기는 기운의 세계 그리고 마음의 세계 즉 여기는 애고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기는 참나의 세계 순수 양심의 본체의 세계죠. 인, 의, 지의 본성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원리라고 해서 성그럽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동양 전통에 맞는 거예요. 율곡전서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발동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참나의 세계고 양심의 본체의 세계잖아요. 이게 에너지 차원의 마음으로 딱 발동했을 때는 두 갈래끼리 갈리는데 도심, 인심, 양심, 비양심이에요. 딱 그것만 써놨어요. 양심, 비양심 이게 이제 딱 두 갈래로 갈립니다. 양심, 비양심 왜냐하면 이건 양심과 욕심은 아니에요. 율곡은 양심과 욕심에 관심이 있지 않고 양심과 비양심 즉 선과 악에 관심이 있었어요. 마음이 탁 갈라질 때 양심은 선이고 비양심은 악이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선은 뭐냐 측은지심 남을 측은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고요. 정의감 수호지심 그리고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따지는 마음 하면요. 여러분이 따지기만 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인식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자명 이건 찜찜 이런 식으로 그게 시비지심 어디 자꾸 시비 걸고 다니는 마음이 아닙니다. 시비지심은 오를 때 오른 줄 알고요. 아닐 때 아닌 줄 아시는 게 시비지심이에요.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비지심의 개발 정도에 따라 이 우주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명하게 아는 것 가지고 우주를 해석하고 살아요. 그래서 시비지심이 더 개발되지 않으면 내가 사는 세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심 개발 수준만큼 자기 세계를 살아가는데 결국 그래도 누구나 이 양심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건 천리가 하늘의 이치가 천리가 하늘의 뜻이 곧장 드러난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리지 직출자 이 양심이라는 건요 지금 율곡식 표현입니다. 천리 하늘의 원리가 하늘의 루고스가 곧을 찍자 조금도 가리지 않고 직출 곧장 튀어나온 것 애고가 즉 에너지나 마음의 애고 생각감정과 어떤 에너지에 오염이 되지 않고 참나 그대로 터져 나온 거를 양심 그런 거고요. 이제 비양심은요 악으로 흐른 거는요 이렇게 돼요. 이 경우도 자 보세요. 우주 원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 의 예 지 가운데 원래 신이 있어야 되는데 본성성자 쓰느라고 못 썼는데요. 이렇게 여기 밑에다가 신을 써놨어요. 율곡이 성 입에 살짝 써놨어요. 아래쪽에다 올리는 인의의 지 신 이 다섯 개 원리가요. 여기서 모든 게 나오죠. 그러면 악도 여기서 나와야 맞겠죠. 우주의 이 원리밖에 없는데 악도 여기서 나오죠. 그 말을 율곡이 써놨어요. 악은요. 인에서 나와요. 인에서 나왔는데 도리어 인을 해치게 된 게 악입니다. 사랑의 원리에서 나왔는데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한테 잔인하게 그렸을 때 인을 어겼을 때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못 달았을 때 악이 되고 정의에서 뿌리를 뒀는데 정의의 뿌리를 뒀는데 도리어 정의를 해칠 때 악이 되고 뿌리는 다 인의의 지 두고 있는 건 맞아요. 겸손함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도리어 겸손함을 해치게 되면 악이요.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도리어 지혜를 해치면 악이다. 우리가 뭔가 안다고 덤볐다가 오히려 잘못된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게 악이든 지혜를 제대로 개발 못하면 악이다. 즉 이 뭡니까 인의의 지대로 우주는 굴러가게 돼 있고 인의의 지를 제대로 발현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악을 만들어낸다. 결국 이 원리에서 우리가 떠나는 건 아니다. 결국 이게 우주법이고 인의의 지가 우주법이에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지혜로워라 이게 우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겼을 때 악이 된다. 결국은 우주에 이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저거를 못 지켰을 때 어겼을 때 과하거나 모자라서 어겼을 때 악이 된다. 사랑을 못 지켜냈을 때 악이 된다. 정의를 못 지켜냈을 때 악이 된다. 지혜를 못 지켜냈을 때 악이 된다. 성실을 못 지켜냈을 때 악이 된다. 통틀어 이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인의의 지신에다 경 하나를 나중에 더 보태잖아요. 선비들이 율곡도 더 보태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원리를 그릴 땐 오행으로 이렇게 그리지만 경을 더 보태서 이해하게 됩니다. 즉 깨어있지 못할 때 악이 됩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이해되시죠? 이게 불교로 치면 공적영지 공적영지 가운데 이런 여섯 가지 원리 다섯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행으로 치면 인의의 지신 이 오행이고 육바람일로 치면 경을 하나 더 보태서 인의의 지신 경 하면 그게 육바람일 육바람일도 별게 아니라 인의의 지신에서 신이 토인데 토기운이 둘러쪼개지는 거예요.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어요. 음토는 현상계에서 성실한 거 양토는 하늘하고 하나로 통해 있는 거 계속 하나는 깨어있음 하나는 성실함으로 표현되고 합치면 둘 다 성실함이에요. 동양경전에서 성실함 그러면 최고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중에 겉으로 드러난 성실함을 음토 속에서 성실한 거 있죠. 하늘하고 조금 더 끊어지지 않은 상태 하늘 그대로 그거를 깨어있음. 그래서 동양에서 성실할 성자면 중형에 성실할 성 하나면 이게 최고예요. 이건 우주 양심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쪼개면요. 양심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경지. 그래서 이거를 풀 때 성리학자들이 진실 없을 묻자입니다. 망 진실하여 조금 더 망령된 게 없는 걸 성이라고 한다. 성은요. 하느님의 경지예요. 그래서 선비들은 성을 말을 못하니까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걸 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을 인간들은 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성은 우리가 찰나찰나는 도달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성하다라고 말을 못해요. 중형에 성자는 천지도야 하느님만 성하다. 순수하게 성한 건 하느님만 성실하고 인간은요. 성지자 즉 경의 존재라요. 항상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도다. 이게 불교로 치면 중생성이 있는 보살과 완벽한 부처를 구분하는 게 중형에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노력이 어느 도를 넘어서면 하늘의 성실함과 유사해져요. 그때부터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성인 그럼 이것도 성인이에요. 발음도 똑같아서 성인성자 써도 성인이지만 이렇게 써도 성인이에요. 중형에 보면 성인성자랑 이 성자를 계속 함께 씁니다.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사람은 그럼 성인이라는 얘기에요. 일반인은 그거 안됩니다. 지극히 성실하면요. 불교로 치면 육바람이를 떠나지 않는 경지에요. 예수님 같은 경지에요. 즉 나는 내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했다. 이 정도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경지죠. 이게 성인이에요. 성경식으로 풀면 더 이해가 쉬울게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성이에요. 그건 하느님 아니고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인간 중에 하느님을 제일 닮은 성인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쳐줘요. 성인들까지는 성실하다고 쳐줍니다만 원래 그 완벽한 성실함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성 애고성이 있기 때문에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더구나 군자들은 경의 존재입니다. 계속 깨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위해지신 경에서 이 성실함 한쪽은 이 토기운이거든요. 토기운 중에 한쪽은 외적 성실함으로 한쪽은 양기운은 내적 성실함으로 푸는 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문으로 성 하면 끝나요. 당연히 겉으로도 성실하겠죠. 그렇죠? 이게 육바라밀과 서로 통해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율곡선생한테는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율곡선생 그림만 보셔도 제 도너츠 그림이 연원이 있는 거 아시겠죠? 여기 율곡선생의 선배죠. 그리고 태계선생의 도반입니다. 태계선생이랑 동학이신데 성균관대 동학이신데 태계선생이 볼 때는 저 친구는 노장 도가 쪽으로 흐른 게 아니냐고 의심했던 하석 김인우 선생도 대단하신 분인데 이 분의 천명도는 제가 강이 다 있어요. 이것도 강이 있는데 율곡 아까 율곡선생 그림은 제가 모르겠어요. 처음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강이 있는데 여기도 가운데 보면요. 또 도너츠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분은 여기다가 희 목기운이죠. 노 금기운 라 불기운 이것도요. 감정도 어떤 오행에 배당하냐 황제내경식이 또 다르고 요식이 또 다르는데요. 각자 원리는 있습니다. 이거는 기쁨이 커져서 락이 되고 분노가 커져서 슬픔이 되는 희노애락만 가지고 분석하는 구제 이거를 정확히 써놨어요. 희노애락 그리고 가운데 중사를 써놓으셨어요. 중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냐면 그냥 글자로 인의 예지가 이 안에서 하나로 제가 좀 풀었습니다. 하나로 혼용돼 있다. 이런 한문의 원리가 쓰여있어요. 어문대로라면 구이니에지지리 이니에지의 원리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연 리분 혼연 난분 혼연에서 나눠볼 수가 없다. 즉 이니에지의 원리가 여기 한 덩어리로 딱 녹아져 있다. 억지로 말하면 아까 율복처럼 이렇게 오행으로 그릴 수 있겠지만 이분은 그냥 한 덩어리로 완전 녹아져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니에지의 원리가 분명히 선명하다. 이걸 써놓고 밖으로는 희노애락이 나타난다. 자, 여기는 애고의 세계죠. 여기는요. 참나의 세계. 양심의 본체의 세계. 예전 선비들이 마음에 대해 정확히 보고 있던 내용입니다. 즉 겉으로는 생각, 감정의 세계 희노애락의 세계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마음이지만 소갈맹이는요. 이니에지의 원리가 선명하게 갖춰져 있는데 쪼갤 수 없다는 건 형의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텅 빈 중에 있어서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텅 빈 중에 이니에지의 원리가 있으니까 쪼갤 수가 없죠. 물질이 보여야 쪼개는데 덩어리가 보여야 흔적은 없는데 참나 안에 들어있으니까 쪼갤 수 없는데 원리가 다 있다는 얘기는요. 형의상학적인 근본 원리로서 우리 내면에 갖춰져 있다. 자, 이 얘기를 남 얘기 들으시듯이 들으시면 안 되고 희노애락은 지금 잘 아시잖아요. 한 몇십 년씩 한번 써보셨잖아요. 희. 내가 기쁨은 내가 기쁨은 어떤 타. 락. 락하면 즐거울 땐 어떻게까지 한다. 어떻게 마음을 쓴다. 분노할 땐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더라. 슬플 땐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더라. 잘 아시죠. 그럼 그걸 경영하는 이니에지 원리도 잘 아셔야 되는데 내 안에 이루어지 이니에지 있더라. 이거 아시면 구공을 얻으신 거라. 그 정도 선명하게 희노애락 알듯이 물질문명 알듯이 이걸 알아야 정신문명입니다. 이거 아는 건 물질문명이에요. 이건 물질은 아니지만 물질문명 차원에서 드러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정신문명의 핵심은 이니에지거든요. 이니에지 원리를요. 내 안에서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내 안에 사랑의 원리가 갖춰져 있어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이렇게 그 원리가 끌고 가게 하실 수 있나요? 갖춰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 원리를 꺼내서 기쁨을 써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물들이듯이 사랑을 꺼내 쓰셔가지고 마음을 사랑으로 물들이실 수 있나요? 즉 내가 바라는 걸 남한테 해주실 수 있는지 정의를 꺼내 쓰셔가지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할 수 있는 딱 그렇게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신지 그 힘을 끌어다 쓰실 수 있는지 예절 남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할 때 나와 남이 제일 조화롭겠다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하셔서 내 마음 안에서 그 예절의 그 감각을 끌어내셔가지고 쓰실 수 있는지 밖으로 표현해 내실 수 있는지 지 올코그룸이 이건 자명한 거 이건 찜찜한 거를요 자기 안에 올코그룸의 판단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밖으로도 그걸 꺼내 써서 내 마음에서 선명하게 개념들을 이건 자명한 개념 이건 찜찜한 개념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선악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실 수 있는지 이걸 계속 꺼내 쓰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위의 질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게 안에서 내가 꺼내 쓴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게 맹자에 보면 순임금은 동양의 아주 위대한 성인군주 순임금은 인의를 행하신 게 아니고 인의로 말미암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순임금이 내가 사랑을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고 정의로워야지 해서 정의로워 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서 사람과 정의가 터져나오니까 끌려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인과의로 말미암으셨지 행하시진 않았다는 얘기는요 인과의를 행하다는 건 인과의를 바깥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걸로 좋으니까 내가 한 거죠 그냥 그게 아니라 말미암았다는 얘기는요 보세요 이 과일 속에서 딱 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물수자 하면 여기 기름이 되는 거예요 짠 거예요 과일을 짜니까 집이 터져나오잖아요 즉 속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속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말미암다 내가 뭐로 말미암았다는 건 그것으로부터 터져나와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의로 말미암았다는 거는 속에서 인과의로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순임금은 사랑과 정의를 행하신 게 아니라 사랑과 정의에 끌려 다니신 거다 사랑과 정의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거든요 맹자가 이 얘기 정확히 합니다 벌써 2300년 전에 이미 이 말이 나왔다고요 동양 불교 불교 대승 1호 나오기도 전에 이런 말들이 이미 다 나와서 동양인 있었어요 대승 철학 홍익 철학은 또 어떻고요 홍익 철학은 벌써 최소 50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간군 훨씬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영성 높은 사람들은요 원시 시대에도 다 알아요 여러분 원시 시대에도요 한 10년 살아보면 이제 감이 오죠 아 저건 상종 안 해야겠다 저거는 사람이 됐네 안 됐네 하다 보면요 왜 그렇게 되지 라고 누군가 따져보는 영성 높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네 아파치나 이런 추장이 되는 거예요 영성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은 멀리 보면서 마을의 하합까지 생각하면서 멀리 후손까지 생각하면서 술을 놓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요 인간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를 아는 사람 이란 얘기거든요 그 도를 안다는 게 철학이에요 사람 마음을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 성실에 맞게 쓰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두려울 만한 후환이 생긴다 요즘 미투 운동에서 우리가 실감하지 않나요 과보가 없는 줄 알았더니 또 과보가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익을 때로 익으면 과일이 익을 때로 익으면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구나 터져 나올 때는 이게 수습하기 힘들구나 그 전에 막았었으면 되는데 한참 자랄 때는 어떻게 막아볼 수 있었겠지만 익어서 딱 터져버릴 때는 못 막는구나 열매가 나와버릴 때는 못 막는구나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럴 때 철학은요 일반인들은 터져 나온 뒤에야 또 아 해요 이것도 막 반성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악의 씨를 뿌리며 살아요 원리를 모르니까 철학자는 뭐가 다르겠어요 원리를 알아요 이 씨를 뿌리면 또 그가 뭐가 나오겠구나 를 이제 꿰뚫어 보면서 좋은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것도 좋은 씨긴 한데 그런 인위해지 신경 중에 한 조목이잖아요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덮을 수가 없다 명상 잘하신다는 걸로 공적 영지가 나 뭔지 알았다 공적은 명상이고 영지는 지혜라고 했을 때 명상도 하고 나 지혜 얻었다고 해도 나머지 빠진 덕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은 모르시는 게 돼요 그래서 인위해지를 꼭 같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그거를 태계선생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양심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요거를 심 이랬습니다 태계선생 요게 심인데 심 가운데는 성이 있다 요렇게 해서 심과 성을 구분해 놨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써놓은지 보시죠 심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심, 마음이란 마음의 본체면 이건 양심을 말해요 욕심에 물들지 않은 순수 마음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 중간, 중도는 옆에는 이제 에고랑 이제 에고와 참나를 같이 그려놓은 건데 요건 참나만 그려놓은 거예요 중도, 하도가 있어요 상, 중, 하도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허령지각 한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허령지각 이게 공적, 영지입니다 허령지각이 마음이다 인간의 인간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텅 비어 신령한데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자는 허령, 불매 같은 말이에요 불매는요 안 입을 어두워질매 절대 어두워지는 법이 없다는 건요 텅 비어 신령하게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걸 멈추는 법이 없다 그래서 대학에 보시면 주자가 한 번도 그 밝은 빛을 멈춘 적이 없으니까 빛이 그친 적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누구나 다시 돌아보기만 하면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허령지각이 우리 안에 있고요 이거는 마음입니다 허령지각은 마음이에요 자, 이제 번성 얘기랄까요? 번성은 뭐라고 쓰겠어요? 인, 의, 예, 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태계 선생이 마음을 다 그려놨어요 우리 양심 자, 이러고도 이해 못 하시겠어요? 공적 영지 안에 십자가, 오행이 있어 우리 참나 안에 십자가의 법이 있어 그러면 이거 성은 뭐겠어요? 기독교식으로 말해볼까요? 여기 성령이고요 하나님이고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뜻이고 이걸 동양에서 천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 천명 천명이 새겨져 있어요 인의의 지는 천명이에요 이거는 양심이자 동시에 성령 동양에서 성령은 천심입니다 양심이자 천심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탁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일관된 명령을 해요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혜로우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깨어있어라, 경까지 더 보탬 이해되시죠? 예고가 이거를 수용하면 하늘같은 사람, 성인이 되는 거고 군자, 한참 하늘을 배워가면 군자 이제 많이 하늘을 따라잡았으면 현인 하늘하고 하나가 됐으면 성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교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다 그렇게 공부해서 엄청난 불보살급의 성령 군자들이 나왔어요 동양에서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종교 다르다고 무시하고 하시면 기독교에서요 동양 선비들이 뭐랄할게 저 무지한 유교국과 선비국가에 우리가 기독교를 알렸다 정말 영광스럽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의 진리를 품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선비는 성령의 마음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니까 이 양심을 뭐라고 부릅니까 도심이라고 부르잖아요 진리의 마음이라고 진리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진리의 마음이 명령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니에이지밖에 명령 안 하잖아요 진리의 마음이 나한테 이 천리가 명령하는 거를 태계 선생이 이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발 이게 아까 양심이요 이건 양심 작용으로서의 양심이죠 이거는 본체로서의 양심이고 아니 양심이 양심적인 것밖에 명령하지 다른 걸 명령하겠어요 우리 안에 이발 진리가 발동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즉 그게 측은지심으로 표현되고 정의로우라 그러면 정의감으로 표현되고 사양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한 공경심으로 표현되고 지혜로우라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표현되는 밖으로 똑같이 표현되는 이러면 동양에서 성인입니다 사단 칠정론 그러면 그게 정치랑 뭔 상관인가요 정치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기 때문에 정치도 그런 사람이 해야 됩니다 양심의 제일 밝은 사람이 정치하면 국민 성질 생각밖에 안 한다 그래서 국민이 미워하면 정치인도 같이 미워하고 국민이 좋아하는 거 대접받고 싶은 거는 정치인도 그걸 같이 좋아해서 대접해 주고 이러면 끝이다 이게 동양 정치 철학 핵심입니다 양심을 모르시군요 양심의 토대를 두지 않고는 동양 정치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들어온 정치론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동양 우습게 알죠 양심 정치는 실전이야 양심 가지고 정치가 될 줄 알아 그런 분들이 주로 미투 운동에 걸립니다 양심 어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다 서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다 잘되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자각을 하게 안 도와주면요 못 알아채요 양심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아요 정치에서 양심을 빼고 정치를 논하면 그냥 권력 다툼입니다 이기는 자가 정이다 이런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양심이 정치다 양심이 답이다고 해야 정치의 방향이 보여요 그럼 뭐가 잘한 정치인지도 그때부터 구분이 나옵니다 국민 얼마나 챙겨주느냐가 잘한 정치이고 국민 무시하면 못한 정치이고 이런 기준이 결국 보세요 우리가 정치 기사에 대해 악플 하나 달 때도 사실은 우리가 양심으로 달아야 맞다는 거죠 그럼 정치인만 양심이 아니라 국민도 계속 양심을 써주지 않으면 올바른 정치인도 못 뽑고 제대로 된 주권 행위도 못 해요 다 결국 어디서 하느냐 가능하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계산을 다 누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하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양 선비를 주장이 하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 보내주세요 자명 찜찜 그것만 잘 받아서 챙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공자님께서도 벌써 보세요 극기, 에고는 제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있는 몸 기자, 나 기자를 씁니다 나를 제압하라는 얘기예요 극기, 복, 회복해라 예, 여기서 예는 양심의 실천 덕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때려잡아서 양심 말 듣게 해라 이게 동양의 핵심입니다 수신제가 평천하에 치구 평천하에 최고의 여겨져요 극기, 복래 내 욕심 눌러서 양심 51%만 되게 하면 동양의 양심의 예절만 회복하면 그럼 지금 하늘의 뜻만 구현하면 내 욕심 좀 낮추고 하늘의 뜻 구현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힘을 안 믿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천리를 믿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무서운 천명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만 하면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말 못 해요 절대 아무도 못 해요 공자님도 못 해요 그런데 논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천명을 무서워하는데 소인배들, 소시오패스들은 천명을 무시한다 군자는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천명이에요 하늘의 명령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내가 하늘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찜찜해서 죽어요 아무리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변호해봐도요 씻어내고 싶어도 내가 죄 지은 게 선명합니다 양심이 준엄하게 심판하거든요 그건 옳지 않은 너 생각만 했다 하는 고개 딱 울리면 이거 하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덮고 싶다고요 하늘에서 올라오는 이 소리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하는 거지 하늘이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성리학에서 애초부터 주장합니다 인간의 역할은요 인간의 본성이 천리가 구현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예전 경전에서 따다가 천지의 도를 돕고 도와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고려 말에 정도전이 정도전 선생이 조선을 세울 때 이 나라를 세울 때 천리가 구현되는 나라로 되게 하겠다 하고 철학 왕국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조선을 세울 때 이런 철학적 그림을 가지고 조선을 세워요 그러면서 정도전 선생의 철학 핵심 철학이 딱 하나입니다 일거수일투적 모든 동작에서 사람의 동작에서 천리가 유행하게 만들어야 된다 천리가 드러나야 된다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이게요 우리가 말하고 숨쉬고 하는 사이에 계속 드러나야 사람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산붕집에 나옵니다 천리 유행을 돕는 게 사람이었고 이니에지가 퍼져야 되는데 이 나라에 이니에지가 안 퍼지니까 촛불 들고 미투 지금 촛불 밑으로 이어지는 양심 어떤 혁명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게요 결국 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저항 속에서 봄기운을 막 추위를 뚫고 봄기운을 키워보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즉 양심의 불로 이렇게 얼어붙는 세상을 조금씩 냉기를 이겨내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불의 열기로요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 보겠다는 거고 조금씩 조금씩 그거를 막지 마시고 잘 자라게 해주시면 나중에 천지가 다 편해진 날이 오면 서로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막고 있는 것들만 걷어내면 우리는 된다고요 어렵게 생각하세요 자꾸 꼼수니, 공작이니 꼼수, 공작이 안 낀 인간사의 일이 어디 있으니까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하나 들 때도 공작이 있고 꼼수가 있어요 그냥 보일러 놔드립니까? 여러 가지 계산이 있죠 집이 따뜻해서 우리 집에 돌아오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두 분이 생먹하셨으면 우리 집에 안 와도 되게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 하나 할 때도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부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5주 가면 양심 51%만 되게 하세요 그런 계산 다 하시든 중에도 그래도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결정을 내리시면 된다는 게 제 주장이라 미투 운동이, 촛불이니 뭐 그게 다 순선입니까? 거기에 온갖 또 숟가락 놓는 사람들 있고 별 공작을 붙여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무시하고 양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거 세상 안 살아봐서 저래 뭐 이런 덧글까지 달리더라고요 저거 고전만 공부하고 그냥 세상을 안 살아봐서 저런 소리 한 여러분보다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30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한 지가 사람이 과연 성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30년간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인간의 어두움 이런 부분 누구보다 제가 더 많이 정보를 찾아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인간의 어두운 범죄나 인간의 어두운 모습 봤을 때요 저는 항상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제 안에도 똑같은 마음이 배양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똑같은 게 있다는 걸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저를 예외로 생각한 적도 없고요 아주 진짜 추악한 범죄 속에도요 제가 이해할 여지는 항상 있더라고요 어느 마음만 극대화 시키면 저런 짓도 내가 할 수도 있겠구나 이해는 하는데 절대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 질러줬기 때문에 저도 반성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투 터져서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시면 안 돼요 다행히 나는 하늘이 도와서 저기까지 안 갔구나가 많아요 저도 그때 멀리 갔으면 이런 말 못 했겠네 하는 거 많아요 그때 나는 의도했으나 하늘이 막아서 못 한 것도 많다고요 그렇죠? 상대방이 안 도와줘서 못 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요 나는 갑자기 순선한데 저 죄인들 저거 인간 아닌 것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안 맞죠 우리 안에도 작게는 있단 말이에요 단 내가 그걸 이겨냈듯이 상대방도 이겨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졌느냐 이런 비판은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만 나를 빼고 논하는 거는요 사실 그거는 안 맞아요 자명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아예 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다르게 반응하셨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비판할 때는요 이미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 각자가 그거 다 서로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각자 서 있는 전제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토대가 다르다는 거 하지만 제가 왜 양심만 주장하냐 꼼수고 공작이고 우리 서 있는 이해기반이 다 다르고 다 상관없이요 양심은요 그 모든 걸 하나로 녹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명하면 진짜 자명하게 따져서 피해 입은 사람이요 함 풀어주고요 웃게 만들어주고 죄진 사람 합당한 벌 더 과한 것도 아니고 합당한 벌 받게 해주면 그 사람도 그리고 그 벌 받고 니우치게 도와주는 문화로 계속 녹여내지 않으면 우리가 웃고 살 수 있는 양심의 세상 안 온다니까요 이니에이제의 원리가 세상에 구현되어야지 그게 천리가 유행하는 거예요 천리를 유행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같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당장 나는 깨끗하다고 주장해서 그런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다 같이 악을 이겨낼 힘을 키울 때 그런 세상이 오지 이게 보설도입니다 나 혼자 이겨내서만도 안 되고 사회가 다 같이 이겨내게 도와야 돼요 결국에 그런데 먼저 내가 이겨내 봐야 그걸 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냉철히 보시라고요 내가 그걸 이겨낸 건지 요행이 하늘이 도와서 죄까지 안 간 건지 사실은 나도 이겨낼 힘은 없었는데 요행이 못 간 거고 저 사람은 좀 더 간 거고 다행히 누가 나한테는 좋다고 덤빈 여자가 없었고 저 사람은 덤볐어요 그럼 나도 덤비면 더 했겠는데 이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겨내라고 말할 때 좀 찜찜하죠 야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지 그럼 그 말엔 벌써 지금 왜 나한테 저런 일이 안 생길까 이런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진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냐 그걸 양심으로 이겨내고 있느냐 각자 돌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남 지적도 좋고 저도 지금 막 남 지적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큼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양심 세상은 안 옵니다 신나게 서로를 지적하는 세상이 열리지 양심 세상은 안 와요 안타깝죠 그럼 우리 후손들도 여전히 그런 세상에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도 싫잖아요 나아져야죠 그러니까 펜슬을 뒤에 숨으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봉책이죠 일단 말 안 해야겠다 저쪽이 꽃뱀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모두가 꽃뱀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하겠다 모두가 한국 남자 한남충이라고 그러던데 아주 저거 짐승들이다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생각하고 남자랑 대화를 회피한다 그럼 이게 살 맛이 납니까? 이게 사는 건가요? 생존하는 거지 이게 겨우 그러니까 상생의 양심 문화를 만들자 이런 말도 오해하시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양심 주장 30년째 하면서 CR도 안 먹히는데 쉽다고 생각하면 제가 미친놈이죠 양심 얘기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제가 그 말 어떻게 해요 지금 유튜브에서 7년간 제가 떠든 지가 7년인데 잘 안 먹히잖아요 작년에 대선 나갈 때도 뭔 듣보잡이야 이런 말 들었는데 이게 CR도 안 먹히는 양심이 제일 안 먹히는 이유는 제가 제일 잘 알지 여러분들 그렇게 목숨 걸고 양심 주장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양심적으로 안 사셨다는 게 아니라 막 이래야 답이라고 이렇게까지 안 해 보셨잖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안 먹혀요 잘 그래서 제 얘기 들어주시는 분들이 참 전 귀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 듣고 욕만 안 해줘도 귀해요 대부분은요 아 저거 세상 못 살겠는데 이렇게 판단하세요 여기 있다가 나까지 루저 되겠다 하고 빨리 도망가세요 양심 얘기하러 온 몸에 여기 텄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거 얘네들은 절대 크게 될 일이 없겠다 빨리 판단하세요 벌써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공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양심만 밀고 나가시면요 반드시 좋은 과부가 옵니다 이걸 안 믿으세요 당장에 과부가 안 나타난다는 이유로 안 믿으세요 꾸준히 키워가면 언젠가 이 과부가 익으면 온 인류가 혜택을 볼 텐데 성인들도 다 오셔서 이거 키우자는 얘기 하셨는데 당장에 과부 안 난다고 다 탄압 받으셨거든요 심지어 공자님한테 제자 자로가 공자님이 정치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먼저 개념부터 자명하게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한문으로도 혀를 차는 게 느껴져요 아 선생님 그러신다니까요 이러신다니까 그런데 빡치신 게 느껴져요 공자님이 한문으로도 모르면 아가리를 닥쳐라 이렇게 진짜로 입을 다물어라 군자는 모르면 입을 다무는 법이다 이 자식하고 그 다정한 사제관이 확 충돌하는 게 자로가 그래서 선생님 안 되십니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황당하죠 이게 바로 제자도 그럴 진데 일반인이 걸 얼마나 받아줬겠어요 예수님도 제자 중에도 벌써 배신자 나오는데 열두 명 얼마 되지도 않는 제자 중에도 배신자가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을 만나면 진짜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아무 씨알도 안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왜 너는 사람들한테 양심 주장하면서 남들한테 쉽게 설득 못하느냐 그러는데 예수님보단 제가 그래도 더 설득한 것 같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씨알도 안 먹어요 누가 저한테 돌 던지진 않잖아요 그래도 쉬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 이 공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확인하고 나면요 제가 아공 복공에서 멈추지 마시고 구공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구공까지 확인하고 나면 그런데 여러분 일지보살되어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다니까요 확인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명하게 확인되는 게 일지라는 거지 부부는 여러분도 다 아세요 지금 아니 명상하면 이상하게 내가 자비로워지지 않으세요? 넉넉해지고 진짜 너 죽여 마려 하다가 명상하고 나면 그래 너 가져라 이게 지금 벌써 기적이 누가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명상을 한다고 참나한테 맡겼더니 참나가 내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참나가 자기 말 잘 듣게 바꿔놔요 이니지가 나오는 걸 막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맹자의 사단 확충론입니다 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단을 키우기만 하면 돼 사단은 네 안에서 이미 타오르고 있어 그거를 막지만 마 그래요 막지만 마 네가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사랑하자고 할 때 사랑 같이 해주고 속에서 정의감 올라올 때 같이 나서주고 옳고 그름이 찜찜할 때 분명히 따져주고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에서 측은지심 올라올 때 눌러버리고 이건 아니지 하고 부당하다는 정의감 올라올 때 눌러버리고 이건 좀 무례하지 않나? 그럴 때 해요 눌러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무례한 마음을 무례한 마음을 내려놓는 게 사실은 예절의 마음을 확충하는 거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이 찜찜해요 그것 좀 더 확인해 보는 거 그걸 안 해가지고 양심이 배양되지 않는 인간이 그걸 안 거들어서 그게 이제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얘기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니지 원리가 갖춰져 있고 이게 터져 나오고 이게 모든 문제 해법인데 우리가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덜 막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양심 성찰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도요 마지막으로 미원우 곽정석 선생님이라고 태계선생 미원우 곽정석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 분이시죠 이제 그 조선 망할 때까지 살아계셨다가 3.1운동 때 투옥 되셨다가 이때 3.1운동 때 여러 설이 있어요 한영호 선생이 찾아가서 33인에 끼자고 했는데 이분이 끼겠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았다 하는 말이 내려오는데 아무튼 이분이 나중에 파리광화회의 때 이분이 주도가 돼서 제자인 성균관 나중에 총장 하셨나요? 김창숙 선생한테 글을 줘가지고 파리광화회의로 보내고 하실다 극건으로 투옥 되셨다가 옥초 겪으시고 이제 나오셔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옥에 계실 때 몸이 좀 많이 상하셔가지고 나오셔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우리 그 그 마음 그려놓은 것도 똑같아요 태계선생이랑 허령지각 인의 예 인의 예지 여기다 신을 더 써 놓고 금목사토까지 더 써 놓으신 것 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번성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거 지도까지 그려놨어요 마음 안에서 인의 예지가 뼈대고 인의 예지가 뼈대고 희노애락이 그 그 경위가 돼가지고 인이라는 뼈대에서 옆으로 뻗어 나가면 희노애락 중에 이런 감정이 나온다는 거 지도를 그려놓으시고는 색깔을 이렇게 칠해 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문집을 볼 때 이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번성성자더라고요 본성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 이분들 이렇게 재밌게 공부했어요 우리 마음이 공적영지 텅 빈 것 같은데 그 안에요 인의 예지만이 아니라 희노애락 나오는 원리까지 다 그 안에 인의 예지가 직출하면 그대로 나오면 사단이고 아까 인의 예지가 다시 얘기할게요 직출 그대로 뻗어 나가면 밑에 사단을 그려놓고요 횡출 약간 에고를 만나서 겨까지로 뻗어 나가면 희노애락 그런 7정 여기서 10정인데 총 10개의 감정을 써놨는데 감정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대표로 10가지 감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목기운과 불기운이 어떻게 만나면 어떤 감정이 나오는지까지 다 그려놓으셨어요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대학책 낼 때마다 면허선생의 이 4단 10정론입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오행을 다 배치하면 10개가 나오거든요 오행 상생상극의 마음을 다 배치는 자 이분 주장은요 오행의 목기운이 그대로 나가면 사랑 금기운이 그대로 나가면 정이고요 목생화 기운이 그럼 이제 벌써 섞였죠 목생화 그러면 이제 벌써 다른 감정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러면 오행 상생상극이니까 감정이 10개 있겠죠 제가 2005년도에 대학 낼 때부터 거기다 제가 4단 10정론은 다 넣어놨어요 면허선생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목생화 목에서 화로 변할 때는 기쁨 감정 자연 변화 중에는 바람에 해당된다 화생톤은 락 즐거움에 해당되고 감정으로는 자연에서는 이슬에 해당된다 그래서 천지 비 내리고 눈 내리고 이슬 맺히고 하는 현상이 상응하는 게 인간의 감정이고 희노애락은 없을 수가 없고요 희노애락 없기를 바라는 것은 천지의 자연은상 없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고 다만 있는데 그게 오행 기운으로 돌아가고 동양 선비들은요 일체 유심조를 원리상에서부터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일체가 양심 참나의 작용인데 오행의 원리로 천지 자연도 이렇게 발생하고 인간의 희노애락도 이렇게 발생한다 이거를 원리를 가지고 다 설명합니다 이런 철학을 500년간 연구해온 민족이에요 나라는 뭐 보면 너무 검소해서 내놓을 문화가 없고 다 초가집 살고 험하게 검소하게 사셨는데 정신에 있어서는 이니에이지에 대해서는 500년간 국회 품어온 민족이라는 건 자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이니에이지 딱 박아놨잖아요 이런 과거에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양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양심 학당을 열 수 있었던 조력도 양심 정당을 만들 수 있었던 조력도 선조들이 유교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불교로 양심을 추구하셨겠죠 양심을 꾸준히 홍의인간 이후 양심을 추구해 오셨던 우리 과거 선조들의 인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력을 믿으면서 이렇게 한번 주장해 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니에이지 이런 게 지금 꼭 불교 것만도 아니고 종교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과거에 양심을 연구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얘기고 평생에 노력했고 이걸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내용이라는 걸 아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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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